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인기 뭐 나우시카 라피타 등으로 유명한 도토로도 있죠 스튜디오 지브리와 합작해서 만든 RPG 게임이구요 자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그래픽과 남녀로서 즐길 수 있는 이야기 이게 처음에 P3로 처음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그리머들이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자 현재 게임은 하브라가 100% 패치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게임 소식이구요 시나리오 그리고 대사 시스템이 전부 새로 번역이 완료됐다는 뜻이구요 시즈쿠 그리고 요정들이 대사도 오사카 사투리와 비슷한 이런 번역도 잘 번역되고 피어리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사도 많고 그러니까 오타도 있을 듯 하네요 저를 검수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 생각은요 이 게임은 완성도가 높구요 처음 초창기에 나온 이 이노쿠니 시리즈구요 내용도 좋구요 그리고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많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딱 보기에도 코난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 이 그림체 하고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한글 패치는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완성은 안됐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하구요 나중에 배포가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게임은 추천하는 게임이구요 여러분도 PC 스팀판으로 한글이 지원 안돼서 속상하셨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나중에 다운받아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게임 놀이터에서 한글패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